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요.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으실 것과 또 다시 부활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런 목격담들을 우리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여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들었던 이 제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여인들보다도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재물이 되실 이 가장 귀한 복된 복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여인들의 목격담을 듣고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너희가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여자들이 말한 바를 이렇게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나눕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3, 14절에 아까 이어서 우리 함께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3, 14절 마가복음 16장 13, 14절 이거는 좀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해 보면 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제자들에게 알리죠. 그런데 그 후에 이 열한 제자들까지 음식을 먹다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그들이 믿음 없는 것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에 더디 믿게 되고 또 잘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을 우리가 보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또 함께 식탁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축사하셔서 그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데 그들이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집니다. 그때야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께서 살아나셨음을 믿고 깨닫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그들에게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는 믿음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모든 사역과 표적과 기적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증거가 그 이후로부터 제자들의 삶 가운데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부문에서 주의 부른받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또 선포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 것 이전에 먼저 앞서서 우리의 더디 믿고 또 믿지 못하는 이러한 완악한 마음의 상태 이러한 것들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의 몸 낸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갑없는 주님의 은혜와 선물로 여러분 구원을 얻으셨죠? 아멘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서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존귀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제자들처럼 더디 믿는 모습으로 또 잘 깨닫지 못하는 무딘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은 뿌려지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가 맺혀져야 될 이러한 성장과 성숙의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왜 그럴까? 믿음 없는 모습과 우리의 마음 속에 혹시라도 완악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모 교회에서 한 목장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경의 나눔 속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한 전문직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어렸을 때 나가봤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전문직과 그런 공부와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사회적인 진출을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신학, 가정,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오로지 돈을 버는 것의 목적을 갖고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해서 수많은 돈 버는 것들,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더불어서 시간이 나고 자기 마음의 짬짬이 여유가 될 때는 어떤 생활을 즐겼냐면 음란의 삶을 즐겼습니다. 한 사람과 유부녀와 음란의 과정을 겪죠. 그러고 나면 얼마 있다가 이것들이 아내가 알게 됐어요. 아내는 신랑생활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이 남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목장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일들을 하고 나다 보니까 먼저는 이것이 나의 탓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아내가 남편한테 가서 고백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잘못이 있고 당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아내가 다른 것은 다 해도 좋으니 나와 함께 교회만 나가자. 그런데 이분이 그때 교회 나가주는 것? 그게 뭐 어렵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는 나가줬습니다. 가서 수요 제자 훈련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1주, 2주, 3주. 그러던 차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와 함께 동거하고 음란의 생활을 누렸던 그 사람이 갑자기 끊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때는 19살 되는 그런 젊은 여성과 음란의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들을 하나 두게 됐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제자 훈련 42주 차에 이분이 이것을 자신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산 나의 삶의 문제였구나. 나의 하나님 앞에 죄악의 열매였구나. 이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가 이전에 스스로 언젠가 내가 원할 땐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때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끄럽고 때로는 이것을 정당화하고 싶어서 아내에게 당당히 이혼을 요구하고 또 그 여성과 그 아이를 집에 데려다가 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활을 살았던 사람이 이런저런 환란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형벌을 주시는 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우와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명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단이 쓰다 보니까 이 가정을 내어 보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와 같은 마음의 왕관 스스로가 언제든지 죄를 끊을 수 있다고 혹시 이곳에 자부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연약한 것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지극히 연약한 자들인지를 우리는 스스로가 깨닫지 못할 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많은 환란이 겪으면서 여우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완악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일도 있죠. 그 목장 아내는 자기 결혼생활 30년 중에 23년을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아이까지 그렇게 폭행하다가 아이가 목장 리더에게 고발을 했어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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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속지 마시라. 이러면서 자녀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또 어떤 정신과 부부는 약물 중독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걸 끊으려고 애쓰고 있고 그런데 그런 환란을 맞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의 문제에 환란과 공고를 당할 때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이런 완악함과 완고함이 얼마나 크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또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은 그 고난의 아픔으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더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죄악이 세월을 산세월 때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지금 내게 찾아온 고난을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이러한 고난의 문제에 내가 지난한 날에 잘못 살았던 것을 알게 될까봐 우린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더 강박해지고 완고해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나를 정말 살리시고 나를 돕고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런 누군가가 영적 리더가 있고 목계자가 있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로도 주시고 또 섬기기도 하시고 그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를 살피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강박해지고 완고해지니까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거북해요. 저가 나를 뭘 알아서 그러는가 판단하는가 그래서 그 베푸는 친절도 섬김도 귀찮고 의미가 없습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럴 테로는 판단하기까지 하고요. 심지어는요. 모강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 목소리까지 진실성이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대꾸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 비인격적으로 꼬투리를 잡는 데까지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 같죠? 우리가 마음이 강박해지면 사람도 싫고요. 좋은 것도 싫고 내게 어떤 문제가 어떤 위로가 와도 위로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에 완악해진 상태입니다. 국어사전적으로는 완악함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다 이런 뜻이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이 완악한 마음, 완고한 상태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해 줍니까? 3회상 15장 23자리에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친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완고한 상태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쓰면은 거역하는 것과 쌍으로 다닙니다. 우리 마음이 강박해져 있고 완악해 있으면요.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 따라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역함과 같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거는 주님의 말씀을 해보니까 점친은 죄와 같대요. 또 완고해진 그 마음은 우상숭배 가운데 절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0자리에 보니까 우리가 눈도 멀고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행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과 무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회복돼야 될 때 회복을 못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문서 28장 14전에는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재앙에 빠지고 올무에 빠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10편 78편 8절에 보면 정직하지 못한 상태다 이건. 또한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따르려고 해도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완고한 제약의 상태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스 3장 8절.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그 바로 위에 3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고 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우 하나님께 시험을 하던 날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가. 우리 민숙이 말씀해 보면요. 1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들이 신의 광야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습니다. 신의 산에 있다가 이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영을 배치하고 이제는 여우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가난한 땅으로 이제는 출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게 되는데 얼마 나아가지 않아가지고 다베라라는 곳에 머물러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길에 머물어서 여우와께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민숙이 11장 4절 얼마 안 가서요. 그들이 또 우리에게 매출하기, 그러니까 고기를 먹여달라. 그들이 나올 때, 예국당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양과 소와 많은 재물과 금은 폐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거든요. 그들은 언제든지 고기를 먹고 잤으면 먹었습니다. 고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만나 그것이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고기를 달라. 그들의 마음에 생긴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건을 우린 또한 보게 됩니다. 또한 민숙이 12장에 가보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는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비방하죠? 모세와 미리암이 비방을 하죠. 여우 하나님께서 너만 얼굴 대하고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를 모세를 비방하는 것 같고 모세를 탓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는 곧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지도력 앞에는 바로 모세는 하나님과 같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민숙이 13, 14장은 민숙이의 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앞에서의 비포인 애프터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가난 땅 듣기 전에 다 광에서 엎드렸죠. 죽을 것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사건이 13, 14장에 나오는데 바로 거기 보면 가난 땅에 12명의 정탄군을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10명의 정탄군이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이러한 곳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광야의 첫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머물러 죽고 하나님은 그들이 죽는 데까지 이제 남은 38년의 시간을 거의 가데스바네아라는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거죠. 민숙이 16장 가면 고라와 다단의 죽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길에서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원망합니다. 민숙이 10장에는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이 없어 원망하고 21장에는 그들이 애돔 땅으로 우회하면서 돌아갈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분이시냐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냐 이런 말들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일들에 인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타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증언하시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까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너희 열정아 너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시험하면서 증언하던 또 그래암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았던 그것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마음이 항상 미혹이 되어가지고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하더라.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을 보면 뱀이 그 관계를 하와를 미혹했는데요. 그리고 났더니 그 마음이 어땠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혹을 받는 거 적은 일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일 수 있습니다. 미혹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에 양심이여 진실할 수 없어요. 깨끗함을 유지할 수 없고 부패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또 디모델 전수 6장 10절에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뿐인데 이것을 탐하는 그런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는데 이 미혹의 결과가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의 일을 찌르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서 늘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아서 근심 때문에 쭈그러져 있고 근심 때문에 늘 눌려있고 이런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혹을 받는 이 삶이 얼마나 무서운 삶인지 압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2사에서 44장에 보니까 그리고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도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그 문제에 눌려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적극적인 마지막에 이 열매는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첫 세대는 다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히브리스 1장, 2장, 3장, 4장 쭉 읽었다면 여우와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든 결정적인 사건을 민숙이 너희가 광야에서 여우와를 시험하여 증언하던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사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그런 왕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마음들을 갖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믿지 않냐는 우리 불신앙의 마음 또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스 오늘 3장 12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왕관 중에 무법한 자들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미혹에 끌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그 굳세인 데서 떨어져 나갈까? 삶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고 복음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멀어져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글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와 꾸준히 하나님과 꾸준히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 간의 피자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경계하고 권면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기 쉽습니까? 홀로 있는 사람입니다. 홀로.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 주고 권고해 주고 권면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독립된 상태 있는 사람들이 사단의 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성도들은 나 홀로시나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왜 꼭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요? 왜 교회만 나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 들으시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관건을 하나님 들으시죠? 그러나 사단은요. 모닥불은 그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불편하면 금방 꺼져요. 그러나 여러 개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한꺼번에 불을 피우면요. 그 화력은 이루만 할 수 없습니다. 불이 쉬이 꺼지지 않죠.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모닥불과 같은 신앙생활의 구조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로가 권면하고 경계하여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법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고 가속 권면해 주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스 5장 12절을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침만 받고 고르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래 돼서 책망합니다. 우리가 점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먹지 못하면서 여전히 신앙이 기저귀를 차고 앉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권면하고 말씀 안에 자라가는 서로의 동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서로가 지각의 분별의 연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가 선악 간에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서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그렇게 축복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확신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라. 이것은 곧 무엇을 열매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삶으로 열매 맺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스 오늘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있느냐? 그걸 끝까지 붙잡아라. 여러분 신앙 생활의 핵심은 뭐냐? 요동하지 마십시오. 한 번 마음 먹고 성령이 주신 감동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할 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선을 여왁께 고정해야 합니다. 자꾸 이것저것 보면 안 돼요. 세상과 비교하고 우리의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자꾸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참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스 6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들과 죽은 자 부활과 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너희가 자꾸 그거 다시 닦고 다시 닦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이미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었느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더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깨어있고 진보하고 전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역동합니다. 청어잡이 어떻게 되죠? 그곳에서 거기 딱 잡으면 청어잡으면 거기에 천적을 그저 놓고서 그 청어들이 올 때까지 육지에 도달할 때까지 바닥바닥바닥거리면서 살아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우리 어부들도 이런 비법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뜨미지근 무딘 상태 반응도 없고 응답도 없고 영적 책임도 못 느끼고 깨달암도 없고 이런 왕구하고 완악한 이런 마음의 상태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셔서 진정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안식의 그저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하므로 축원해 드립니다.